가입할 때 필수 있고 선택 많이 있고 근데 우리 선택은 지우잖아 알지 알지 여기 김준면 학생 지금 집중해야지 발표하는데 지금 보고 있어 어디 형이 명언을 내뿜는데 어디서 빛을 뿜는 거야 지금 김준면 학생 건방지인데 어디서 머리에서 빛을 내고 집중해야지 지금 슈민 교수가 발표하는데 학생이 주민아 너는 좀 잘못된 게 있어 틀리면 저 진짜 틀리면 저 진짜 틀리면 저 진짜 틀리면 저 진짜 틀리면 저 깜짝 놀란 게 들어가요 또 새롭게 틀리면 저깄다 틀리면 저깄다 틀리면 저깄다 틀리면 저깄다 틀리면 저깄다 틀리면 그 진짜로 틀리면 이런 가장 흠 틀리면 제이 딱 민석이 형은 바로 뜨는데 그리고 수호 형도 김준형 안녕하세요 엑소 막내 기염둥이 세연입니다 아 기염둥이 이 정도가 안돼요? 이 정도가 안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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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그냥 겪어서 안돼 저도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저도 끝났습니다 본인이 없어 본인이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구나 이렇게요 이거 맞아 형 통화 한번 하기 힘들다 그래도 해야지 해야지 야 축하한다 여러분들 어 축하해 네 형 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거든 어 결국은 우리 이제 필수 통해 된거야 서로 어 이제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당연히 필수야 우리 인터넷에 가입할 때 필수 있고 선택 많이 있고 근데 우리 선택은 팀이잖아 여기 김중현 학생 네? 지금 기중해야지 발표하는데 뭐 있어 네? 어디서 빛을 뚫는거야 지금 지금 김중현 학생 예? 지금 건방팀 어디서 어디서 빛을 내고 기중해야지 지금 슈임이가 발표하는데 지금 지금 뭐가 잘못된게 있어 지금 뭐가 잘못되냐면 그 회색 구두가 아니라 회색 스트로를 입고 아 그치 그레이 스트로 입고 나서 아 너는 이것도 내가 이런거 다녀오셔야 돼? 그러니까요 아 지금 허드를 허드를 내가 잘못을 입고 이거 파란색깐죠? 무슨색이야 그레이 스트로입니다 어우 나는 그레이 스트로 내 얼굴도 지금 그레이 하지 않나요? 여기서 아마 내 자식이 못생겼을걸? 아니요 내 자식이 못생겼어 너무 멋있어 야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 어? 갑자기 그리스도 그렇게 잘 부르고 멋있다 하면 다야? 내가 저렇게 자 들어가 거짓말 하지마 나 거짓말 하지마 나 거짓말 하지마 형 거짓말 하지마 형 거짓말 하지마 으악 으악 아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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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에 예헤 엑스분도 계시는데 안예쁜 멤버가 한 명쯤 있을 것 같은데 네 아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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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핳 자녀드 star multi-mesi 라고 아하핳 멕 문재 Daddy personally 감염 예 privilege 아하핳 실패 아냐 시작 manage 나의 Nejdome 에스코 오오오오오오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온진 알면 안되는데 반통이상 썸버려 오고 반통이상 썸버려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희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 자외엔서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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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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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